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재 앞쪽으로 제일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고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원리, 정말 재무회계죠. 재무회계의 목적. 회계의 목적이죠. 목적이 뭐냐. 목적이라는 것은 유용한 정보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유용한 정보제공이죠. 정보제공인데 유용성 있는 정보제공. 누구에게?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자라는 것은 외부와 내부로 구분하죠. 내부로 하면 경영자, 경영진이라 하기도 하고 경영진이라 하기도 하고 외부하면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투자자나 채권자나 거래처나 등등 많죠.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무튼 이게 외부투자자, 거래처. 이런 곳에다가 정보를 정한다. 이 정보. 그럼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보. 이 정보라는 것은 무슨 정보죠? 그렇죠. 회계상 정보입니다. 회계상 정보. 이걸 이제 모든 정보다 하면 틀리죠. 그렇죠. 시험문제 이런 겁니다. 모든 정보를 우리가 회계에서 정하는 정보는 한정돼 있죠. 그렇죠. 모든 정보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죠. 그렇죠. 회계상 정보다. 그럼 이 정보라는 게 뭐냐. 이게 재무제표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가 뭘까요.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죠. 그렇죠. 정부가 우리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모든 항목이 자산, 부채, 그 뺀 차익이 자본이고 수익과 비용, 뺀 차익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크게 나누면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다. 그렇죠. 그럼 이런 이제 말하면 이 재무요소를 하는 겁니다. 요소. 이 요소에 이런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렇죠. 이런 요소를 측정. 이 자산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부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수익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중요하죠. 그렇죠. 측정. 이 측정을 우리가 취득 원가로 할 거냐. 말하면 시가로 할 거냐. 그렇죠. 현행 원가냐. 할 거냐. 금액의 측정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인식. 수익이라는 것은 효익. 돈이죠. 그렇죠. 돈이.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금액을 측정 가능해야 되죠. 그렇죠. 요게 자산. 높다는 것은 자산과 수익을 말합니다.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요거는 뭐죠. 부채와 비용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말하면은 유익 가능성은 자산과 수익. 그렇죠. 유익 가능성. 측정 가능성. 인식 요건이 이거잖아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금액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측정의 기준은 취득 원가로 할 거냐. 시가로 할 거냐. 그게 기본이죠. 그렇죠. 취득 원가로 할 거냐. 시가로 할 거냐. 그럼 우리가 5월 1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얼마 주고 샀느냐. 100원에 샀다. 100억에 샀다든가. 100원에 샀다. 오늘 12월 31일 오늘 시가를 보니까 130원 됐더라. 그럼 이걸 우리가 장부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 재무제표에다가 이 건물을 가정합시다. 여기에 얼마를 표시할 거냐. 이거죠. 100원 주고 샀는데 오늘 현재 가치가 130원이라 이겁니다. 그럼 얼마를 해야 될까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로 하면은 이걸 뭐라고. 원가법이라 하고. 이걸로 하게 되면 무슨 법. 시가법이라 이랍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원가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하는 건 무슨 법. 시가법이라 하고. 둘 중에 낮은 쪽으로 하는 건 무슨 법. 저가법이라 이랍니다. 저가법. 둘 중에 높은 쪽으로 하는 건 고가법을 하는 건 없습니다.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 알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로 우리가 했을 때 원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제의 기준에서는 시가를 많이 도입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죠. 주식이잖아요. 주식. 그렇죠. 그럼 건물 같은 경우는 유행자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이런 토지나 건물이나 뭐 무행자산이 있죠. 그렇죠.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원가를 하나, 시가를 하나.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한번 선택하면은 우리는 원가를 한다. 원가 모형 이랬잖아. 그렇죠. 원가 모형 하면은 선택하면 계속 원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평가 모형 그랬잖아요. 재평가 모형은 시가죠. 그렇죠. 시가로 우리 선택하면 계속 시가를 해야 돼요. 이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정책의 변경. 그래서 이거는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튼 이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도원가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다. 역사적 원가. 이 시가를 우리가 현행 원가 또는 실현 가치 또는 현재 가치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쓰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할게요. 이렇게. 좀 복잡한. 숫자로는 좀 복잡해집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보세요. 이걸 단어로 뭐라 한다. 역사적 원가. 이 시가를 우리가 현행 원가. 또는 실현 가치. 또는 현재 가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시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뭐냐. 이거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기업이 계속 영이 되라는 전제해야 하는 거지. 어느 시점에 문단담 하는 것은 청산기업입니다. 그럼 뭘 중시해야 될까요. 오늘 현재 시가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오늘 내가 회사 문을 닫으면은. 주인이 내 혼자가 아니고. 주인이 여러 사람인데. 오늘 문을 닫으면은. 오늘 현재 여러 가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이걸 모두 시가로 평가해서. 분배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건 청산 배당이랍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원가로 할 수 있다는 게 뭐죠. 계속된다는 기본 가정이죠. 이렇게 가서요. 기본 가정은 뭐라고 했다. 계속 기업의 가정이다. 아셨죠. 그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의 원칙이다. 그렇죠. 이걸 작성할 때. 우리나라는 뭐죠. 그렇죠. 국제의 기준이다. 회계 기준이 있고. 또 하나 있죠. 기업 회계 기준이 있다. 여기에 따라서 작성이 된다. 국제의 기준과 기업의 기준인데. 이거는 상장 법인은 국제의 기준이고. 비상장은 기업의 기준에 따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신문에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의 주택관리사. 말하면 정년 후 주택관리사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 이렇게 조선일보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정년 후에 주택관리사가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주택관리사로서 아파트 소장에 그만두는 연세가 82살이더라고요. 82세입니다. 82세로서 주택관리사 일산의 모 아파트 단지인데 82세로서 그만두었습니다. 82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느 직종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업의 그룹의 회장 아닌 다음에는. 그렇죠. 힘들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장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82세. 현재도 80세 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연세를 모르지만은. 나이를 잘 모르지만은. 뭐 여기는 뭐 30세도 있을 거고. 40대 50대 60대 10대. 뭐 다양하겠죠. 그렇죠. 나이는 관계 없습니다. 82세로서 이제 아파트 건물을 그만두신 분이.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나오면서 주민들로부터 감사표도 받고. 예. 자. 우리 아파트에 가면은. 우리는 이거 기준입니다. 비상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걸 기준하는데. 시험은 이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를 들으시는 게. 제 강의가 전부 이거 기준이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하나 본다면은. 우리가 가장 이제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게. 대차대조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차대조표는 여기에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국제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라 일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여기 오면은 대차대조표. 우리 공부할 때는 뭐라 해야 되고.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써야 되고. 실무에 가면은 뭐라 한다. 대차대조표라 일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차이점. 이래 있구나. 원칙이다. 그렇죠. 자. 원칙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예외. 예외가 있다. 예외. 이 예외가 바로 뭐냐. 회계관습입니다. 우리 이제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습관이죠. 그죠. 예. 회계관습. 이거 인증해줍니다. 우리 법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쭉. 다음으로 틀린 차이점하고. 틀린 차이점하고. 쭉 나오다가. 끝에 가서. 회계관습은 배제한다. 이랍니다. 틀리지 않습니까. 회계관습도 인증해줍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회계관습으로서 인증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인증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중요성입니다. 업종별 관행입니다. 이런 세 가지. 보수주의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금 적게 내는 것. 그게 보수주의다. 그걸 이해하세요. 아 세금 적게 내는 것. 즉 말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익을 낮춰야 되잖아요. 이익이 적어지는 쪽이다.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성 있을 때입니다. 하나 있을 때만 하면 안 되지. 그건 탈쇄가 되어버리지. 그죠. 일을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성 있을 때. 나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유리한 쪽이 뭐냐.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 즉, 이익이 작아지는 쪽. 그걸 좀 더 확대한다면 자산은 어떻게 하고. 적게 하고. 부채는 크게 하고. 수익은 작게 하고. 비용은 크게 하고. 알겠죠. 그게 보수주의다. 이것은 이익이 작아지는 쪽이다. 이익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산은 적게 개성해야 되겠고. 부채는 많이 해야 되지. 그죠. 또 수익은 적게 해야 되고. 비용은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이게 이익이 작아지는 거죠. 알겠죠. 이거 반대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익을 크게 한다. 이익을 크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고. 자산을 뭐하고. 크게 하고. 부채를 어떻게 하고. 작게 하고. 수익을 어떻게 하고. 크게 하고. 비용을 어떻게 하고. 적게 하는 게. 반대니까. 자. 여러분들. 아마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분식에게 말 들어보셨죠. 그죠. 분식에게. 분식에게. 분식에게가 뭘까요. 분식에게.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분식이라는 말은. 우리와 분식점. 분식점에 가면은. 뭐 라면도 끓여주고. 뭐. 그죠. 만두도 있고. 김밥도 있는. 이 분식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분식. 그 분식하고 말이 똑같습니다. 한자가. 그 라면을 끓인다면은. 결국 말하면은. 이 부풀어는 거잖아요. 부풀어는 거. 그죠. 그 분식에 당하는 부풀어는 겁니다. 부풀어는 거. 알겠죠. 그럼 이익을 어떻게 한 거. 그죠. 이렇게 한 거죠. 이익을 시절보다 크게. 이게 분식에게라는 겁니다. 분식에게. 알겠죠. 그죠. 그죠. 이익을 왜 크게 하느냐. 이익을 적게 하는 게 보수주의인데. 이익을 왜 크게 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쪽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적이 많습니다. 실제보다 장부에 말하면은. 장부를 조작해서 이익을 크게 해버리면은.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첫째. 그죠. 많은 투자자들.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채권자들도 유치할 수도 있고.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이겁니다. 첫째. 그래서. 세금을 좀 내더라도. 이쪽을 원합니다. 분식에게. 이거는 좀 제가 큽니다. 이거는 감옥서 가야 됩니다. 분식에게 걸리면은. 그런데 이거. 이익을 적게 하는 건 우리가. 적당히 하는 건 절세잖아요. 그죠. 오버하면은 뭐죠. 탈세가 되죠. 이게 법규정 안에서 하면은 절세가 되는데. 그걸 넘어서버리면 탈세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거는. 요거보다는. 요게 더. 제가 좀 큽니다. 분식에게가. 예. 왜냐하면은. 이익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말하면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분식에게 라고 하는 겁니다. 말 뜻을 아시겠죠. 그죠. 그 분식의 딴 거 아닙니다. 이익을 크게 한 겁니다. 그럼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자산. 과대평가 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뭐. 실제는 옥짜리인데. 그걸 갖다가 20억으로 한다든지. 장부상에. 자산을 과대개상하고. 수익도 과대개상하고. 또. 부채는 은행 빚이 뭐. 10억이 있는데. 5억이 있다. 이렇게 부채를 과소개상하고. 비용도 적개상하고. 이게 분식에게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분식에게니까. 그럼 우리는 이쪽에다가. 이게 보수주의이다. 이익을 적게 하는게 보수주의인데. 적게 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적게 하고. 수익도 적게 하고. 부채는 크게 하고. 비용을 크게 한다. 그렇죠. 물론 이건 항상 언제. 그렇죠.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알겠죠. 이게 우리 보수주의라 합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의 문제가 나오면. 이게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 이게 나오면. 다음 중. 보수주의 해결처리에 맞는거 찾아봐라. 이래가지고. 초기에 뭐. 정의법보다는 정의법을 적용한다. 초기에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과거상 방법에서 뭐 말하면. 연수학기법 대신에 이중체험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물가가 상승할 때. 설립선출법 대신에 이동평급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아 그거는.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오면. 자산이 적어지는지. 수익이 적어지는지. 부채가 커지는지. 비용이 큰. 이걸 찾아서. 이래 되면. 여기 작아지잖아. 여기 무슨 주의. 보수주의다.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볼까요. 감가상가를 하는데. 우리가. 정액법 하는 거는. 똑같이 하는 거잖아. 그죠. 요게 정액법이잖아. 그런데. 체감잔액법. 이정연.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기법 있죠. 그죠. 요. 이정연하는 체감잔액법은. 초기에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럼. 문제를 물어볼 때는. 항상 초기에 물어봅니다. 말기에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초기에 하면. 초기에. 이게 지금 뭐죠. 무슨 그래프입니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그래프잖아. 그죠. 그럼. 비용은. 이게 크잖아. 이게 적죠. 그러면. 그러면. 어는 게. 비용은 커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은 큰 쪽이 보수주의니까. 요게 보수주의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찾아줘야 돼. 나중에 제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요런 하나. 알기. 안에 드릴 겁니다. 보수주의를 찾아라 할 때는. 항상 뭐하나. 보통 섞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 하면.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요게 나오면. 요거는 발생주의주의거든요. 발생기준. 보수주의하고는 다르다. 의미가. 성급. 뭐. 성급. 보험료 나오죠. 그죠.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나오면. 요거는 발생주의거든요. 발생주의. 발생기준. 요런 것만 나오고. 그거 하나 딱 섞여있거든. 그게 답이 돼버립니다. 거기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네 개는. 자산이 커져 있겠죠. 그죠. 부채는 작아져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자산이 적어져 있습니다. 또는. 부채가 커져 있던. 요걸 딱 찾아봐도 되죠. 보수주의. 그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문제가 나오면. 딱.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눈에 안 띄거든요. 문제를 뒤로 밀어놔야 됩니다. 이거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되니까. 기로 밀어놨다가 풀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또 문제 풀어야 할 때. 그런 요령을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서 제가 하고.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탈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 어차피 뭐 탈락하신 분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대면 강의도 아니고. 그죠.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사정에 의해서. 그죠. 예. 한 번 시작하면. 참. 이래. 끝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택관리사는. 은퇴 후에 최고 직장입니다. 은퇴하기 전에도 최고입니다. 최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칼택은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 제가 비유를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선호가 뭡니까. 공무원이잖아. 그죠. 공무원. 그런데 공무원을 1년 만에 되는 젊은 친구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통 공무원 공부를 보통 4, 5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소요기간이. 공부기간이죠. 그렇죠. 공부기간이. 이건 한 4, 5년. 빨라야 2, 3년이고 4, 5년 걸립니다. 학교하려 하면. 그렇죠. 우리가 흔히 공시적이라 하는데. 주택관리사는 여러분들 시작해서 시험이 1차가 언제입니까. 7월 달이죠. 6월 달 공부한다 하면 불과 8개월 합니다. 8개월. 그렇죠. 공부하죠. 그렇죠. 물론 재수하는 분은 재수하겠지만. 그런데 8개월 하면 됩니다. 합격. 예. 월급이 얼마냐. 공무원들은 입사하면 발령. 발령. 먼저 취업을 해야 되죠. 취업을 하는데 공무원 발령 금방 안 납니다. 2년에 납니다. 학교 후에 2년에 납니다. 뭐 재수 좋으면 좀 빨리 되고. 늦으면 또 2년 아니면 발령이 납니다. 여도 2년에 충분합니다. 빠른 분들은 한 달 만에 더 한 분도 있고. 이것은 자기 할아버지 하기 나름이죠.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면은 우리 관리라든지 관리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10대 관리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관리라든지 유림. 울산이라든지 뭐 서림이라든지 서일 뭐 무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말하면은. 금년에 이제 여러분들 24회죠. 그죠. 24회 신입생. 말하면 24회 합격생들만 시험을 십니다. 따로 그분들만 체험한다니까요. 작년 합격생 말고 금년에 합격한 분들만 우리 관리라든지 해서 그 인원은 이제 그 매년 달라집니다. 뭐 50명 100명이 모집합니다. 그의 합격생에 한해서. 그게 1차 응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과거에. 그 그거는 이제 아파도 경력은 없죠. 어차피 처음이니까. 누구나 다 처음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채용합니다. 일단 더할 관문이 첫째 관문이 그겁니다. 첫째. 더 갈 수 있는 관문이. 그래서 1차 과학의 사회 경험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학교하고 나면 이제 면접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뭐 이력서도 쓰는 좀 요령도 좀 익히시고. 자기소개서라든지 좀 익히시고. 또 면접 이렇게 할 때 뭐를 물어보는지. 또 그런 정보를 좀 알아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되죠. 면접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인 그 말 하면은.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 그걸 미리 준비 안 했으면은. 그때 그때. 담장 물어보는데. 내가 준비 안 하고 당연히 답을 못합니다. 그죠. 딱 준비해놨다가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습 좀 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런 길이 있습니다. 매년 채용합니다. 매년. 금년 합격생에 한해서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길이 있고. 만약에 그 길이 실패를 했다. 실패하게 되면은. 또 그 이제 말하면은. 주택 관련 협회에 들어가면은.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단지마다. 소장 구함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응시할 수도 있고. 또 아는 분들 통해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길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무튼 취업은 다 됩니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월급이 얼마냐. 공무원 월급은 들어가면은. 기본 뭐. 한 200만 원 남비 달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초봉이. 그죠. 소장 들어가면은. 적어도. 250에서 3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이제. 3년만 하고 나면은. 포 딱 떼면은. 더 큰 데로 가잖아요. 큰 데로 가면은. 400만 원. 500만 원. 이래 받고.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할만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정년이 있죠. 이거 정년이 없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82세에 요번에 그만두고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82세. 예. 말하면 정년이. 정년이. 몸만 건강하면 정년이 없다. 이겁니다. 이건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그죠. 요정도 제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걸 이제 생각하셨다면. 내가 이 공부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했다면. 한번 시작했다면은. 열심히 하시고 아시겠죠 또 여러분들은 제가 장난 큰데 이게 말하면 주전무에 잘 돌르셨습니다 주전무에서 왜 잘 돌르셨냐면 여기 강사진들이 전부 오래 했습니다 에듀윌보다 오래 했습니다 저도 에듀윌에 초창기 있었고 우리 시설을 지금 강의하시는 소유병 교수님도 지금 현재 에듀윌에 강의합니다마다 저도 에듀윌에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에듀윌보다 제가 그때 강의할 때가 에듀윌보다 더 높았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그때 수학생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주전무에 강사진들이 아주 경력도 오래 하셨고 오래 하신 분들이고 전부 다 강의력도 다들 잘 하시는 분들이고 각 파트에 거의 1, 2등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관심하고 강의 들으시면 아마 꾸준하게 하시면 꼭 합격하시라고 봅니다 제가 앞으로 또 시간 낳는 데마다 또 필요한 이야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요소도 마치고 또 본랭이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교재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보수주의까지 말씀드렸고 중요성 이랬습니다 중요성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금액이 크다 적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질적 중요성이 있고 양적 중요성이 있는데 주로 이걸 많이 봅니다 아 참 이거 이거 이게 금액이 크다 적다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도료와 정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렸습니다만은 뭐 찜질방 쉽게 그죠? 사우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기본 말하자면은 모든 그죠? 이게 제일 클 겁니다 아마 가장 원가가 제일 크죠? 정규로 수도를 24시간 켜놔야 되니까 이런 데는 수도를 정균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이게 구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하죠? 그렇죠? 수도광렬기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금액이 크면은 이렇게 세분하고 금액이 적으면은 요거를 갖다가 그죠? 묶어서 요거를 갖다가 통합할 수 있다 이런 게 뭐죠? 중요성이다 이런 게 관습적으로 인정된다 이겁니다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업종별 관행입니다 은행에는 외상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금거래 그 현금기준 이런 게 업종별 관행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요거는 계정과목의 중요성입니다 요거는 한번 나왔었죠 그죠? 계정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게 그냥 그대로 표현하세요 그대로 다른 계정에 통합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면은 이건 그대로 나타내라 이거죠 통합하지 말고 요런 게 이제 딱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단 말씀드리겠고 요겁니다 그럼 보수주의라는 거는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거고 중요성이라는 거는 금액이 크고 적고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은 그걸 따로 표시해 주고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계정에 통합할 수 있다 그리고 업종별 관행으로 인정해 주는 거에요 세 가지로 우리는 회계관습위로 인정된다 회계관습위라는 겁니다 보수주의 중요성 업종별 관행 이랬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